지난 1973년에 설립된 안동농협. 조합원 6,787명이 오는 13일 13대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김황동 후보는 1957년생으로 안동농협 서부지점장과 북부지점장을 역임했습니다. 농협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님을 명예조합장으로 모셔 농협현장의 경영을 농협경영의 최우선을 반영하여 안동농협경영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김황동 후보는 판매유통전담부서의 강화, 농협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 조합원 중심의 농협경영과 품목별기술교육 확대,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지정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조합원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농밭독을 다니면서 수많은 조합원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우리 농협을 개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농협을 만들고 조합원의 소중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 김황동에게 주십시오. 기호 2번 우희영 후보는 1958년생으로 전 한국농어총공사 비상임이사, 전 안동농협 감사를 지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안동농협 감사를 역행하면서 조합원님의 고충과 염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으며 조합원님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동농협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합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우희영 후보는 금융성공사례 개발, 미래수익의 공공화, 농협의 종합개발 기능 확대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유통현장 개선과 안동시와 상생협력 구축, 청년 농업인 육성, 지속적인 성장 로드맵 제시를 공략했습니다. 조합원님들께 보다 더 개방적이고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협력하며 관내 지역 농협과도 상생하는 명실공의 전국제일의 농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호 3번 권옥일 후보는 1958년생으로 전 안동농협이사, 현재 남선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마을잔치뿐인 1등 농협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십 수년간 조합님들과 공감한 아쉬움을 풀고 농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육자산업을 선도할 인재 기호 3번 권옥일입니다. 권옥일 후보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경영개선, 농산물 판매 유통 경로 확대, 조합원 복지 증진과 4차 산업의 핵심인 스마트팜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가치를 높여 조합원의 소득 복지 증진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개선, 실속 있는 복지 증진, 원칙 있는 인사권 사용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공약들을 실천하고 조합원님들께 성과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권옥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4번 김덕현 후보는 1960년생으로 전 안동농협 상무와 농협 하나로마트 경북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성경하는 저업원 여러분, 안동농협 조합장 후보자 기호 4번 김덕현입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서구, 남선, 무즄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장목을 입식,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호 4번 김덕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김덕현 후보는 농가소득 증대, 지도사업의 변화, 경제사업장 이전 확장과 총과공판장 활성화, 조합원의 다양한 복지사업, 조합원 교육사업 시행, 유능한 인재육성에 공약을 내놨습니다. 총과공판장을 행정개혁과 협의하여 확대함으로써 사과는 물론 채소 등 북부지역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양방, 한방병 등과 연계해서 조합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5번 권순엽 후보는 1956년생으로 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안동농협 조합장입니다. 안동농협을 전국 최고의 대표 농협으로 성장시키는데 저 권순엽은 지금까지 조합원님과 함께해왔습니다. 농업농촌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권순엽 후보는 조합원 수건사업 마무리, 조합원 소득 증대, 걱정없는 판로개척, 조합원 자녀 장학금 확대와 여성 청년농업인 육성, 고령조합원의 우대와 공동행복체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수건사업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농산물 판매를 걱정없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농가 소득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 사업 좋은 시대를 열어 안동 농협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명의 조합장 후보자는 농가 소득과 조합원의 다양한 복지 증진을 약속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